우리 섹시 야, 우리 섹시 죽인다.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. 더 죽이는 게 있거든. 뭐? 나 첫날밤에 입을 잠옷었는데 그거 입은 거 보면 쓰러질걸. 야, 너 첫날밤인데 무슨 옷을 입으려고 그래. 잠깐만. 예, 대표님. 예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예. 예, 알겠습니다. 아, 나 미안해서 어쩌지. 나 지금 좀 가봐야 되겠는데. 어? 자기, 탁시도 입어봐야 되는데? 나중에 입어볼게. 좀 중요한 일이라서 이따가 집에서 보자.